주님 이 땅의 영유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.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른들이 힘들어지면서 제일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인 영유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. 맞벌이 부모들은 영유아들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. 지금도 많은 영유아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추구하고 있습니다. 어찌하면 좋을까요? 낙태가 만연되어 영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. 이 땅에 영유아들이 완전하게 태어나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오 주님 도와주소서 지금 이 순간 부모들이 세속적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메시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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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